다인의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특히 품종이 좀 틀어서 그런지 다인의 결과물이 잘 어울린다 다인의 결과물이 잘 어울린다 냄새가 진짜 좋은데? 라인이랑 잘 어울리겠다 그럴 수도 있어 약간 부드러워 이렇게 귀여운 맛이다 흰향시가 아니라 무서운데 그냥 파운드 케이크 같아 뭔가 그냥 그냥 디저트 먹는 것 같아 되게 부드럽다 이 안에가 왜 그러지? 나비 소소소 크게 어떤랑가 모르겠네 첫 번째 시도다 보니까 3개 다 바라봐 아 너무 귀여워 좀 푸 보이기는 한데 귀엽다 오 잘 서 있네 가벼우니까 포크로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다 음 음 자욱이 자욱 어디에 잘못이야 아 이거 어디예요? 어 근데 이거 되게 맛있네 괜찮은데? 어? 되게 맛있는데? 애들어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장미향은 꼬르륵 꼬르륵 먹어봐요. 그냥 허무하게 사로져버리게. 얘는 약간 그래도 되는 느낌이잖아. 먹으면 계속 코가 많이 되잖아. 장미향은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진다. 계속 먹다. 밥이 돼서? 어. 근데 이거를 뚝고 바닐라가 얹어. 그래서 얘가 맛있어. 약간 허무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얘가 단맛이. 강한 친구가 아니잖아. 애초에. 있는 거 같아요. 친구들한테 좀 더 놔두고 가. 얘는 뭐. 오. 이쁘잖아. 그냥 막 너무 쨍해서 기분 나쁠수록 달콤한 맛있데. 근데 무슨 조금 더 실키했으면 좋겠어. 스피를 룩 하면 우아하고 부드럽고 실키한 그런 느낌을 많이 기대돼서. 좀 더 싱싱해서 배가 뜯는 것 같아요. 출근 전에 운동 가니까 기분이 아주 쌍쾌합니다.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어차피 출근하려고 일어나는 시간이랑 1시간 반 밖에 차이 안나기 때문에 비오는 거 똑같습니다. 오늘도 운동 가볼게요. 운동 마치고 출근길입니다. 뭔가 나를 위해 출근하는 것 같은 착각이 생달까요?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해 있네요. 그러면은 얼른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머리 왜이래? 피옷밥에 와있습니다. 피옷밥이 아닌가? 필드코피? 나도 내일 머리 자르는데 필드코피에 와있습니다. 커피랑 피난치에 시켰어요. 내 몸이 당시 시켰 때 제가 가방에 가방에 제가 가방을 하나 갖고 왔는데 가방이 하나 갖고 왔는데 사과에 샅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치로 해놓으면 되세요. 같은 머랭 베이스인데 얘는 이 머랭이 수분을 먹으면서 살짝 쫀득해지는 거예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테스트 베이타주야? 응. 테스트 베이타주 그래서 베이타주 자체는 잘 나오니까 진행 수분은 더 단단하고 바삭한 식당인 것 같아요. 굉장히 눈쪄있잖아. 어제 밤에 만든 건데 12시간 정도 된 건데 평균적인 소비 시간을 생각했을 때 12시간 정도는 내가 버텨줘야 되는 거잖아. 이 정도면 눅눅한 것 같다는 거지 이 정도면 눅눅한 것 같다는 거지 만든 걸로 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12시간이 지났을 때도 눅눅한, 눅눅한 정도가 이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존 게 더 맛이 있어. 기존 게 더 버텀맛이 훨씬 풍부하고 진하게 느껴져. 다행히 결과물이 좀 나아가지고 이 복숭아가 좀 배추얼이 좀 있는 거를 커팅해서 이렇게 근데 이 곡선이 주는 그 아름다움이 또 있기는 해. 그 곡선이 주는 그 곡선이 들어. 잘 쏟아져. 잘 들린다. 뭔가 바삭해 되게 자기. 결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있어? 결이 좀 결이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자르면서 바삭바삭 소리가 나요. 바삭바삭해 소리가. 좀 다르네. 식감이 좀 다르네. 맛있다. 크림 부드러워. 크림 부드러워.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 조마탱.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빨리 출시해주세요. 다음 주. 그게 맞아? 이렇게 먹는 게 맞아? 맞아. 으악! 맛있어. 그래? 뭐야. 너무 맛있다. 후추도 괜찮은데? 이게 맞냐는 사람. 듬뿍 듬뿍 뿌리기 시작했다.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무슨. 오리 같아. 약간 호불호가 걸릴 수 있겠는데? 이건 약간 호불호가 걸릴 수 있겠는데? 그냥 나? 응. 그냥 나. 응. 오늘 트러플은 별로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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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단장 때문에 매력 있는 것 같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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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더워. 아 영상이 있나? 맛있어. 고맙습니다.